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자기만 알고 있던 음악을 사람들한테 들려주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디제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저는 힙합을 주로 베이스 삼아서 활동하고 있는 디제인데 T-I-Z-Z, Y에서 T-Z라는 이름이 있거든요. 흥분 상태 뭐 이런 뜻인데 T-I-Z 이렇게 세 개만 뽑아가지고 기억하기 쉽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좋아하는 거 자기가 선곡한 거 틀어주는 게 D-D-A예요. 아직까지 힙합의 본연의 오리지날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오리지날리티 이게 시작이니까 힙합이 재밌어요. 이거는 음악을 배우지 않아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.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도전하고 하실 수 있어요.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돌고 하실 수 있어요. 음악에 재밌고 있으니까. 음악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.